안녕하세요.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세나 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댄스 스포츠에 이어 지루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댄스 스포츠를 배우면서 지루박도 함께 배웠거든요. 제가 지루박을 배우면서 느낀 건 이 지루박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구라라는 생각에 왠지 노 보험을 들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지루박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칭찬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칭찬도 좀 해주세요. 칭찬도 좀 해주세요. 칭찬도 좀 해주세요. 고객 속여 우울고 바람에 이리 옮기고 이리 옮기고 할Set 여기서 돌아서 저 counterparts entreprisesplan을 울고uję 오, 나 문동작에 이려오는 짓속아 언제나 내 맘속에 이 박수는 짓만 이 양의 물이 여전히 못 맞췄다니 수락지가 다쳐나 기를 한 초반에 수락지가 젊을 건지는 원창춘에만 목에 수며 울름만 한데 건지는 짓잠이야 짓잠다 자라야 걸 짓잠다 자라야 걸어버린 건지는 짓잠다 짓잠다 자라야 걸어버린 짓잠다 자라야 걸어버린 짓잠다 자라나 잖잠다 자라야 짓잠다 자라야 짓잠다 자라야 짓잠다 자라야 작은 여행 보람 걸 잊은 채 만들end'm 작은 여행 보람 걸 잊은 채 going 작은 여행 보람 걸 잊은 채 으 주움이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서 머리도 아프고 아름다운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을 가져와 멋진데 사랑을 가져와 아름다운 사랑을 버린 사랑을 못할게 아름다운 사랑을 버린 인생 아름다운 사랑을 사랑을 자기야 지금 자기가 잘 거를 정말 몰랐니 자기가 행복을 인증하네 자기가 행복을 인증하네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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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